중고대에 모자비가 왔을게 하나 둘 셋! 수염아 이쁘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와 야 대박이야! 멀리사야 돼 어때요? 와우 으으핳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첫 번째, 윈 왜 이래? 두 매일 울린 이 노래가 나 떠올리게 맞으러 다 우리 얘기만 같았어 아무리 귀를 막아봐도 자꾸 맹쳐라 듣고 싶지 않아 몽구림 쳐도 맹치 이래? 이래? 가만있어 학생동이 땡땡땡 모르겠어 이게 난이도가 어려워 얼굴이 1등 화장 죽었어 진짜 그래도 1등이 이거 어디야? 저희 학교 저희의 비 수환이 형이 영화 없이 웃겨요 반갑습니다 1달 지기 전에 끝나서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달려라 달려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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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방탄이라는 프로그램 전체가 이제 아무래도 정말 여러가지 시도들이나 시험들을 정말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오케이 단계 아이템 이런게 있었고요 하나 더 해봅시다 15분 흐흐흐흐흐흐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